오리온과 동시에 시조에서 흑정을 짓는 두 팀이 되게 됩니다. 고향 권태희, 함정현, 권고우 그리고 김도연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. 김대현, 김희찬, 허진, 김영주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.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점프벌로 경기 시작됩니다. 첫 번째 공격권 샹원에이지가 가져갑니다. 첫 번째 공격권 샹원입니다. 첫 번째 공격권 샹원입니다. 첫 번째 공격권 샹원입니다. 에이저에 웃고 김현정받으로 웃고 갑니다. 김현정받으로. 공부를 상대로 22대 프로 승리를 거듭니다.